유튜버님들 그 영상에서 리뷰하는 거 많이 봤는데 긴 머리이신 분들 여기 끝에를 요걸로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탱글탱글하게 올라가는 그런 머리 스타일을 보고서 와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맞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까꿍 자 오늘은요 김기수의 실험실 정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만한 다이슨 에어랩 과연 이 짧은 기장에도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아요? 다이슨 에어랩 등장!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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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슨 같은 경우는 여러분 드라이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틀게 되면 다이슨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서 한번 쳐보면 엄청나게 리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거 1년 사용했어요 너무나 많은 리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괜히 거기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분들이 머리 기신분들만 이걸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우리 남자들은 이 다이슨 에어랩 사면 안 되나? 머리 짧은 사람들은 다이슨 에어랩 쓰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렇게 짧은 기장에도 다이슨 에어랩이 잘 먹히는지 이거 맞아요? 오늘 실험실 한번 렛츠고 파리나오 한번 해보도록 하실게요 출발합니다! 고! 자 일단 다이슨 에어랩은요 가격대가 지금 60만원대로 조금 내려졌네요 어떤 데는 70만원 어떤 데는 43만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무튼 그 정도 가격대에요 근데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천차만별하고 있습니다 자 구성품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요렇게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꽂는거에요 요렇게 꽂는거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해볼거는 바로 요거 요거 두개로 실험실 한번 해보도록 할거구요 요거 롤 롤 롤 많은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건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자 그럼 본품은 어디있느냐 바로 밑에 있죠 자 본품같은 경우는 자라잡아 빠스타 빠쩌 빠스타 요렇게 예 본품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나 잘 쓰고 있습니다 많은 리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후뚜루마뚜루 허걱허 지나갈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아요 자 이거 또한 이게 부서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 뽕 띄울 때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예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가요 전원이 요렇게 요렇게 딸칵하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요렇게 들어갑니다 전원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람 세기 바람 세기가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열 온도 온도가 들어갑니다 맞죠 예 위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뜨거운 바람 밑으로 내려가면은 요렇게 찬 바람 가운데는 중간바람 미열이라고 생각하면 될거 같아요 요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요런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하구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1년정도를 써봤거든요 1년정도를 써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웬만하면 투자하세요 예 일반 드라이기 쓰면서 롤로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요걸로 간편하게 했을때 머리가 그닥 상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일반 드라이기나 고데기로 뽕을 많이 살려봤자 그때뿐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뽕이 굉장히 오래간다는 느낌도 들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머리 끝머리 있잖아요 끝머리만 살짝 요렇게 드라이로만 요렇게 요렇게 몇번만 이렇게 이렇게 해줘도 스타일이 살아난다는 느낌이 들구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거는 바로 요겁니다 요걸로 요렇게 해가지고 진짜 되게 많이 썼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썼어요 요걸로 진짜 바쁜 아침에 내가 살리고 싶은 뽕 부위 있잖아요 내가 살리고 싶은 뽕 부위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하고 끝나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도 스타일이 살아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정말 정말 강추해 드립니다 제가 헤어제품 같은 경우 굉장히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사서 쓰는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께 강추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약간 머리가 요렇게 젖은 상태가 아니고 약간 말린 상태에서 요렇게 요렇게 건조 약간 건조한 상태에서 뽕을 어떻게 살리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여기다가 살짝 요렇게 되구요 딱 끊어줘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1 2 3 4 5 하고 반대편으로 살짝 살짝 이렇게 밀어요 요렇게 살려줍니다 요렇게 그럼 끝나요 볼륨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편으로 뽕 요거에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만 살려도 엄청나게 잘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엄청 잘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에센스 같은 거 바르고 그다음에 요걸로 살짝 손으로 손으로 살짝 이렇게 이렇게 열 있을 때 요렇게 요렇게 눌러가면서 스타일을 딱 잡아주는 거죠 그럼 요거 뽕만 요기만 살아놔도 사람이 얼굴형이 우리가 이렇게 삼각존 요렇게 삼각존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V라인 V존 요런 거 살려야 되잖아요 전 여기서 V존을 이렇게 살렸잖아요 요게 바로 동안의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전 요거만 딱 살리고 그다음에 메이크업하고 뭐 하고 하다보면 얘가 살짝 주저앉거든요 고럴 때 되게 탱글탱글하게 되게 예뻐요 고럴 때 이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실험실은 바로 이게 아니고 요거 요거 짧은 머리도 괜찮나 한번 해보도록 하실게요 자 이거는요 방향을 좀 잘 잡아야 돼요 요렇게 나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 이렇게 보이시죠 어 요렇게 잡아줘 여기 화살표가 있잖아요 화살표가 얘가 그냥 갖다 대면은 이렇게 잡혀지는 거야 이렇게 되게 재밌죠 어 근데 이게 반대편이니까 우리가 반대편으로 가야 되니까 요걸로 다른 걸로 껴가지고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게 신기하죠 엄청 신기하다 그래서 짧은 머리도 좀 롤처럼 좀 이렇게 파마머리 한 것처럼 변신이 가능한지 한번 지금 실험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여기 갖고 자 вже 갖고 Nurse illi cirha u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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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게 뭐야 여러omics 오! 이렇게 잡혀 아 이렇게 잡혀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아 여기도 이렇게 잡히네 여러분 보여요? 잡히는 거? 이렇게 오! 이렇게 잡힌다 이렇게 해서 좀 구겨볼게요 여러분들 파마머리처럼 되는지 여러분 어때요?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걸로 여기 뽕을 잡히는지 뽕도 살릴 수 있겠다 이걸로 뽕도 살릴 수 있겠죠? 오! 호호! 보여요 이렇게 잡히는 거? 오! 열 좀 있을 때 좀 이렇게 구길게요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아니 여러분들 컬은 진짜 짱짱해요 하루종일 안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 땡글땡글해요 그래서 처질 것 같지 않고 이제 장마철이잖아 장마철일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짱짱해가지고 하루종일 펌이 유지 될 것 같고 이거 맞아요? 펌하기 두려우신 분들은 이걸로 펌한 것처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얘가 얼마나 짱짱한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짱짱 이렇게 짱짱 이렇게 짱짱 아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아까는 조금 웃겼는데 손으로 조금 이렇게 만졌잖아요 손으로 만지니까 만지는 대로 이제 컬이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니까 뭔가 이렇게 퍼마한 사람처럼 장마철일 때 머리가 막 주저앉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거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분들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막 갖다 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뒤에도 이거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컬이 생겨 그래서 열이 죽기 전에 요걸 살짝 살짝 풀어가지고 너무 꼬았다 싶으면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요렇게 유튜버님들 그 영상에서 리뷰하는 거 많이 봤는데 긴 머리이신 분들 여기 끝에를 요걸로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탱글탱글하게 올라가는 그런 머리 스타일을 보고서 와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짧은 머리도 가능할까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 저는 요렇게 해서 제품 한번 딱 바르면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짧은 머리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여기서 고정력을 조금 더 하고 뭔가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거 뿌리고 이러면 어떻게 또 변하는지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많이 뿌리지 말고 살짝만 뿌려가지고 스타일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 난 나쁘지 않아 여러분들 진짜로 진짜 여러분 진심으로 나 나쁘지 않아 지금 couldn't be better than this 너무 좋은데 나는 지금 이거 난 좋은데 나 지금 1년 동안 얘 사용하면서 솔직히 요거 빼곤 다 사용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용해보니까 너무 괜찮다 아니 제가 여지까지 여기에서 이것도 사용해보고 뭐 다 사용했어요 다 사용해봤는데 솔직히 이 에어랩은 엄두가 안나는 거야 머리가 길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까 말까 해볼까 말까 막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어 나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루종일 뽕 이렇게 계속 지속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한데요 저는 굉장해요 김기수는 강추 저 같은 기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에어랩 에어랩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첫 번째 머리가 상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탱글탱글한데 상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굉장히 빠글빠글하게 뽀글뽀글하게 나와가지고 촌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세게 말아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살짝 풀어가면서 머리를 이렇게 만져줬더니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머리 요런 볼륨감 사라주는 거 요런 뽕 살려주는 이런 머리 굉장히 좋아하시는 우리 가을 웜이신 분들 웜톤이신 분들 웜톤이신 분들 뽕에 환장하잖아요 뽕 없으면은 세상 못생겨 보이잖아요 그리고 장마철에 푹 주저앉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럴 때 요거 에어랩 요 기장에 에어랩 사용하면은 요렇게 파마한 것처럼 기분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의 한 줄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의 실험실 짧은 머리도 다이슨 에어랩 가능할까? 저는 쌉 가능하다 아이돌 같지 않아? dungeons